주인! 이 개그를 따라할 시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. 유치 개. 어? 나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? 벨을 눌렀까? 이 때! 이 때! 아! 키가 쪄고 닿네! 아 어떡하지? 아 저기 아저씨! 내려요! 어 그래 알았다! 아 감사합니다! 아차! 아저씨 내려요? 어 그래 나 간다! 아저씨 내려요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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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아! 하나! 아! 하나! 하나! 아니 왜 살이 안 빠져? 네 오빠?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네? 외국에서는 결혼한 여자를 와이프라고 하잖아 그렇잖아 와이프 와이프 그럼 서울에선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아내? 마누라? 아!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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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? 아아 땡 땡 땡 땡 지혜 근데 경상도에서는 결혼한 여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어? 뭐라고 하는데요? 마누라라고 한단 말이야 마누라? 왜 마누라라고 하는지 알아? 왜요? 마 누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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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